정말 쉬운 엑셀 시리즈! 이번 시간에는 이럴 땐 VBA 매크로를 이용해 봅시다! 이 코너예요. 즉 뭐냐면은 우리가 엑셀 프로그램 정말 훌륭해요. 그렇지만 업무에서 활용을 하다 보면은 좀 2% 부족해, 3% 부족해 가려운 곳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럴 때 바로 VBA, 즉 얘는 Visual Basic for Application의 약어입니다. 즉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엑셀의 기능을 200%, 300%에 여러분이 좀 더 확장해서 사용하고자 할 때 VBA를 익혀두시면 좋습니다. 하나의 예로, 우리가 여러분 취미가 예를 들어 나는 취미삼아 로또 번호 이렇게 한 번씩 추출해주는 프로그램 하나 만들고 싶어. VBA로 만들면 단 20줄 안에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문법 같은 거 따지지 마시고 저랑 함께 만들어 보고 어떤 방식으로 이 VBA 매크로를 실행하는지 그 방법만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엑셀 화면을 띄워요. 네, 그리고 메뉴에 개발 도구라는 그 메뉴 탭이 보이나요? 이게 안 보이신다면 파일에서 옵션 메뉴가 있습니다. 옵션으로 들어가요. 들어가면은 리본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리본 사용자 지정 이렇게 들어가면은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에 개발 도구가 체크되어 있는지 보세요. 이게 체크가 이렇게 꺼져 있으면 화면에 안 보이는 거고 이게 체크가 되면 보이는 겁니다. 확인. 이렇게 하면 개발 도구 탭이 보이고 여기에서 비주얼 베이직 보이세요? 네, 이게 바로 VBA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누릅니다. 단축키 Alt F11 자, 들어가면 이렇게 떠요. 그러면 맨 처음에 이러한 그 작업을 해줄 때는 이 C2one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은 삽입, 모듈 이런 게 떠요. 모듈 하나의 어떤 또 하나의 어떤 개별 공간을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듈 어때요? 하나가 생기죠? 그럼 이 모듈 안에 뭔가 여러분이 프로그램의 절차를 따라 뭔가를 만들겠다. 풀어주죠. 이걸 눌러줘요. 삽입에 풀어주죠. 그럼 이름을 써야 되는데 여러분이 엉뚱한 이름을 쓰면 안 돼요. 우리는 로또 프로그램, 로또 번호를 추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로또 언더바 C-A-L-C 이렇게 이름을 잡을게요. 그 다음에 프라이베이스로 만들게요. 퍼블릭과 프라이베이 있는데 프라이베이스는 좀 작은 개념이고 퍼블릭은 범용적인 개념을 말합니다. 자, 확인 이렇게 누르면 이런 식으로 하나의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프로그램을 닫는 공간이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이 공간 안에 여러분이 이제 로또를, 우리가 로또 번호가 추출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바로 여기다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로또 번호는 맨날 정해놓나요? 아니죠. 로또 번호 어떻게 만들죠? 1에서 45번, 자, 주석을 제가 달아볼게요. 1에서 45번 숫자 중에 이미의 숫자 몇 개가 나오는 거죠? 6개를 추출하면 이게 로또 번호예요. 참 보면 간단하죠? 그럼 이미의 숫자, 이거를 어떻게 표시하냐면 프로그램에선 이걸 난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미의 숫자, 랜덤아이즈 R-A-N-D-O-M-I-Z-E 랜덤아이즈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난수를 지정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난수 몇 개 뽑을 거예요, 여러분? 네, 6개를 뽑아야 되죠. 어디에서 어디까지? 1에서 45 숫자 범위에서 6개를 뽑아야 돼요. 그러면 6번을 뽑아야 되죠? 1에서 45번 숫자 중에 반복이에요. 자, 그럼 이 반복하는 것들을 각각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변수라는 개념이 필요한데요. 자, DIM에 이렇게 우리가 변수를 선언하겠다. DIM하고 I I라는 변수 J라는 변수 그 다음에 뭐 이미의 변수 Temporary TMP 이렇게 이름을 잡을게요. 이거 제 마음대로 잡아도 됩니까? 그럼요. AS 근데 이 변수에는 오로지 숫자가 들어갑니다. Integer 이렇게 지정을 해요. 그럼 3개의 변수를 정수로 지정한 겁니다. DIM 또 하나 잡아볼게요. 이번에는 6개의 번호를 차곡차곡 기억하는 긴 방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배열이란 개념으로 ARR 이렇게 이름을 지을게요. 이 방은 1번 방부터 6번째 방까지 1, 2, 3, 4, 5, 6 방이 있습니다. 이 방 안에는 각각 뭐가 들어가요? 예, 숫자가 그래서 숫자 Integer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요. 됐죠? 이 변수를 지정해 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프로그램상에 사용하는 숫자들을 저장할 공간이 예, 다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DIM 또 하나 자, 이번에는 문자를 저장하는 MSG라는 공간을 만들게요. 이 이름 정말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죠? 그럼요. AS 근데 이 MSG라는 변수는 문자가 저장됩니다. 문자는 스트링 이렇게 됐죠? 이건 다 정해져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익히기 위해서 우리가 VBA 문법을 배우는 거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일단 핵심은 뭐냐면은 자, 이렇게 리마크를 표시하면 작은 따옴표 요거는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이런 의도로 짰습니다. 설명해주는 역할이에요. 코멘트예요. 이제 6개의 로또 번호를 자, 추출하는 작업을 해보죠.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섯 번 돌려야 되죠. 반복하는 거 포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포 포문 자, 변수 이름 I라고 하겠습니다. I는 몇 번 돈다구요? 1번부터 몇 번까지 6번 그럼 얘는 여섯 바퀴를 돈다는 얘기예요. 이 포가 자, 그러면은 포 I로 열었으면 얘는 넥스트 I 이렇게 써주면은 바로 요 공간 요 안에 포 부터 넥스트 여기를 여섯 바퀴를 돌게 돼요. 그럼 여섯 바퀴를 도는 동안에 할 일은 1에서 45번 숫자 중에 하나를 갖고 오는 거죠. 몇 번인지는 우리가 몰라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구하느냐면 이미의 숫자가 되어야 되죠. 1에서 45번 중에 이거를 어떻게 쓰냐면 정수 INT 라는 함수가 있어요. 정수를 가져오세요. 어디에서요? 이미의 난수 난수는 랜덤아이즈 R&D 라고 표시합니다. R&D 이게 난수예요. 난수 그럼 난수는 어디까지냐면 45번까지예요. 얼마부터 1부터 그래서 1부터 45까지 난수를 실수는 안 돼요. 오로지 얘가 1부터 45까지의 실수까지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얘가 INT를 써놓으면 단 중요한 거는 얘네들은 1에서 45까지 숫자 중에 정수만 임의로 뽑아야 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거 뽑은 값을 어떻게 해요? 하나를 뽑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장을 어디에 해줘야 되죠?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ARR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ARR 방 안에 저장하는데 몇 번째 방이에요? 첫 번째 방? 네. 1이라고 쓰면 안 되죠. I라고 써줘야 돼요. 그러면 I가 1이면 얘는 1부터 45까지 임의의 숫자 정수를 하나 빼서 ARR의 6개 방 중에 첫 번째 방에 일단 저장해 놓겠다는 이야기가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 로또 번호 추출할 때 보면은 똑같은 번호가 또 나올 수 있나요? 예를 들어 공 45개를 막 돌렸는데 하나가 나오잖아요. 33번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두 번째 번호 33번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거를 얘가 프로그램에서 걸러내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즉 여기서 지금 막 나온 번호에서 중복된 노토 번호가 있는지 체크를 내줘야 돼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합니까? 네 바로 이렇게 써줘야 돼요. 여기 여러분 위에 TMP 라는 변수를 숫자 저장하는 변수 하나 만들었죠? 그 방에다가 TMP 이 방안에 지금 만든 ARR의 I번째 방안에 들어있는 번호 있죠? 그걸 일단 넣어줘요. 넣어준다고요? 네 그리고 그리고 여기에서 자 여러분 프로그램을 위해서 For I 방안에 얘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시각적으로 좀 띄어쓰기를 하세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여기서 너가 지금 숫자를 갖고 왔잖아. 근데 그 숫자가 기존에 나온 애들하고 똑같은 번호인지 아닌지 체크해 볼게. 그래서 지금 막 뽑은 애를 TMP 변수에 일단 넣어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For 돌려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번호가 자 번호가 현재 1번 나왔고 23번이 나왔어요. 번호가 그리고 이번에 새로 뽑은 번호가 23번이에요. ARRI I에 그러면 이 23을 TMP에다 넣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존에 나왔던 애들과 똑같은 번호냐 아니냐 이걸 물어보면 되겠죠. 그게 중복이죠. 그거를 시글쓰란 얘기에요. 즉 For 하고 변수는 이제 I 썼으니까 J를 한번 써볼게요. J는 어디까지요? 1부터 어디까지요? 첫 번째 방 자 여러분 만약에 좀 전에 썼던 대로 처음에 1이 나왔고 두 번째 23이 나왔고 세 번째도 23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값이 얘랑 똑같니? 얘랑 똑같니?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즉 얘가 세 번째 방이면 두 번째 방까지만 똑같은 값이 있는지 비교해보면 돼요. 그쵸? J는 1투 현재 I가 3이면 하나 적게 I 빼기 1을 이렇게 쓰란 얘기예요. 됐습니까? 어려워요? 네. 이렇게 쓰고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뭐라고 쓰냐면 나 물어볼게 if 엑셀에도 if 함수가 있는데 네. 여기도 if 함수가 있어요. if 대문자로 쓸게요. if A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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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가로 열고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얘가 일단 숫자를 하나 만들 때부터 얘는 그동안에 저장된 애들과 똑같은 게 있는지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ARR 에 여기는 이제 J를 쓰는 거예요. 헷갈리죠? 네. J 그래서 ARR 에 J 는 기존에 이제 저장했던 요예 있죠. 요예 1 예. 맨 처음에 J가 1이니까 그러면 요 값 하고 현재 요거 우리가 만든 요 값 요 값 바로 TMP 에 들어간 거 보이죠? 여기다 이렇게 넘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똑같니? 뭐랑요? TMP 에 저장된 값 하고 똑같아? 이렇게 물어보라고요. 어 if 함수는 이렇게 덴 이렇게 써요. 덴 그렇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똑같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중복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중복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세 번째 방에 들어있던 이 값은 지우고 다시 포로 올라가서 세 번째 데이터 다시 골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쓰냐면 I는 I 빼기 1 이렇게 써야 돼요. 즉 뭐냐면 지금 세 번째까지 로또 번호가 만들었는데 이해가 중복되니까 이거를 다시 I는 I 빼기 이래서 다시 세 번째 데이터 다시 뽑아 이렇게 써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4J는 더 돌 필요 없죠? 나가서 다시 세 번째 데이터 다시 여기로 가야 되죠. 그래서 뭐라고 쓰냐면 엑시트 엑시트 빠져나와라 어디를요? 현재 제2방 포 엑시트 포 그리고 if 문을 닫으세요. 항상 여러분 if 열었으면 닫아야 돼요. 여기 이 줄을 맞춰서 and if 여기까지 if 였어요.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럼 엑시트 포 를 만나잖아요. 참고로 여기 포 J죠. 그럼 여기 밑에 넥스트 J 이렇게 써줘야 돼요. 네 포 I에 대한 거 넥스트 I는 여기 있죠. 그럼 이렇게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중복된 게 있어? 하고 물어봤는데 중복이 됐어요. 됐으면 하나를 빼 세 번째 데이터 어떤 걸로 해 그리고 엑시트 포 하면 여기 여기를 빠져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오면 넥스트 I 만나죠. 올라가서 다시 I는 3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데이터 1에서 45까지 값 중에 하나를 또 뽑아오겠죠. 뽑아서 세 번째 방에 저장을 해요. 예를 들어 37이다. 그럼 저장이 되면 이 37이라는 값을 TMP에 또 넣고 다시 1에서 I 빼기 1이니까 두 번째 방이죠. 두 번째 방까지 이 37 값하고 기존에 저장된 애들하고 또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어때요? 다르죠? 다르면 여기를 계속 돌고 다르면 곧바로 넥스트 여기서 여러분 다르면 얘는 여기를 계속 돌다가 끝나는 거예요. 내려와요. 내려와서 얘는 I 빼기 일이 안 일이 안 생기죠? 왜냐하면 이 조건에 만족되지 않으니까 그럼 다시 올라가서 I는 이제 4가 되고 네 번째 데이터 다시 할당받게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여러분? 네. 자, 그럼 Next J에서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됐다면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면 그 ARR의 I값 있죠. ARR의 I값 그럼 그 I값 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바로 여러분이 메시지는 이렇게 쓰면 되죠. 메시지는 메시지 메시지요? 네. 바로 여기 메시지 그럼 이 메시지에 여러분이 일단 초기값을 잡아줘야 되는데 메시지는 하고 행운의 로또 번호는 이렇게 쓸까 봐요. 행운의 로또 번호는 이렇게 이게 행운의 로또 번호는 이게 메시지예요. 그래서 행운의 로또 번호는 하고 이제 뒤에 숫자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여기 M% 하고 자, 여러분 여기 M% 연결한다는 뜻이에요. 엑셀가 똑같아요. 따음표 열고 한 칸 띄고 따음표 닫고 숫자와 숫자 사이에 연결 고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M% 그리고 뭐를 연결한다? A R R I 값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Next I 이렇게 만나게 돼요. 자, 참고로 여러분 MSG도 이렇게 안으로 좀 들어가게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Next I 이렇게 그럼 그럼 얘는 여섯 바퀴를 이렇게 돌면서 여섯 개의 숫자를 하나하나 모아서 이 MSG 안에 그 해당 숫자가 중복되지 않으면 하나하나 연결을 시켜줘요. 그죠? 그럼 여섯 바퀴 다 돌고 나면 행운의 노토 번호 여섯 자리 다 만들어진 거죠. 그럼 나와서 뭐 해야 돼요? 화면에 보여줘봐 메시지 박스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메시지 박스 보여주고 싶어요? 메시지 박스 가장 쉬운 거 오늘은 부담 없이 자, 메시지 박스 화면상에 메시지 박스를 뿌릴 건데 뿌릴 내용이 뭐냐 바로 MSG 안에 저장된 내용을 뿌려줘라 이렇게 써주면 돼요. 와 이게 다인가요? 네, 다예요.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어떠한 복잡한 것도 없어요. 그럼 잘 보세요. 이 상태에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실행하느냐면 실행할 때는 여긴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창이에요. 여기서 보면 이게 바로 단축키 F5예요. 이게 실행이에요. 이걸 눌러보겠습니다. 띵 누르면 여기 보세요. 우와 로또번호 나오네? 네, 이게 메시지 박스예요. 아 이해됩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 이렇게 그리고 한 번 더 또 실행 누르죠. 그럼 이번에는 또 다른 번호가 왜? 랜덤 함수이기 때문에 이미의 숫자 1에서 45의 이미의 숫자 무조건 다른 모양이죠. 정확하게 6개 숫자가 됩니다. 됐어요? 여러분?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엑셀로 돌아갑니다. 자, 엑셀로 돌아간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저장할 때는요. 이거는 매크로가 저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일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저장 이렇게 누른 다음에 찾아보기 해서 제가 그냥 뭐 예를 들어 문서에다 저장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만약에 이름을 제가 로또 번호 로또 번호 계산 이렇게 쓰고 저장 누르잖아요. 이렇게 저장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떠요. 왜 그러냐면 매크로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바로 VBA 코드를 이용해 우리가 매크로 문서를 만들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장을 할 때 형식을 통합 문서가 아니라 매크로 사용 통합 문서 XLSM 이 형식으로 저장을 하셔야 돼요. 네, 됐습니다. 저장 이렇게 누르면 XLSM 문서가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럼 하나만 더 우리 이야기 해볼까요? 문제는 이 로또 번호 계산 파일을 열잖아요. 또 로또 번호를 여러분이 추출하고 싶어서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또 저는 비주얼 베이직으로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개발도구 탭에 보면은 매크로 코드 그룹에 매크로 라는 게 보일 거예요. Alt F8 단축키 얘를 눌러요. 그러면 매크로 이름을 여기다 써라 라고 나와요. 그럼 여러분이 그 매크로 이름이 있죠? 이름이요? 네, 바로 로또 우리가 만든 이름 로또 언더바 C-A-L-C 기억나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매크로 이름을 써주기만 하고 실행 누르잖아요. 이렇게 번호가 뜬다는 거예요. 확인 이렇게요. 아, 매크로 에서요. 네, 그래서 매크로 눌러가지고 여러분이 해당 매크로 이름만 정확하게 알고 써주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매크로 이름을 쓴 다음에 실행을 누르면 실행이 되는 거고 뭔가 내용을 고쳐야 된다. 그러면 편집을 눌러서 들어오시면 이와 같이 소스 내용이 공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불필요한 내용이 있다던가 고쳐야 할 내용이 있다면 여기서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가감해 주면 되는 거죠. 자 엑셀 돌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매크로 메뉴를 이용하여 실행하시면 된다는 사실 또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간단하게 남아 로또 번호 계산을 통해 VBA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라는 걸 보여드렸어요. 네 나는 그 엑셀 문서를 열면요. 어떤 버튼만 누르면 시트가 50개가 쫙 열렸으면 좋겠어요. 엑셀 에선 힘들죠. 일일이 눌러야 되죠. 그런데 바로 매크로를 통하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까닭에 많은 분들이 VBA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 여러분 VBA 과정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tumor 어떻게 내내 메뉴 jewel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